자 이렇게 우리 카메라 삼촌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 고객님이랑 아침에 꼼꼼히 저랑 살펴보시고 밑에 가서 하부까지 올려가지고 보고 오일체크 뭐 사륜 잘 되는지 다 우리 고객님께서 저보다 쌍용차를 더 많이 하세요 쌍용센터를 28년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기존 차도 물론 쌍용 렉스턴이었고 그 차는 조기 폐차를 하시고 이 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예산대에 맞게 아주 알뜰하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보시면 외관만 이렇게 한번 둘러봐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고객님 원래 지포렉스턴 사실에다가 주말에 이제 오셔가지고 허위매물을 당하셨어요 진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 허위매물 안 당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여기 다시 안 오실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저 믿고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게 되었는데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객님이 진짜 현명한 대처 덕분에 허위매물 안 당하시고 이렇게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안에 노블레스나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달려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달려있고 전동 시트 그다음에 가죽 상태는 사용감은 있지만 터지거나 뭐 헤어지거나 그려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고 고객님 썬루프도 체킹을 하셨고요 여기 4륜 요거 아침에 저랑 같이 카센터 가서 꼼꼼하게 다 리프트 떠가지고 봤습니다 자 버튼 노블레스나 버튼 시동 달려있고 아 소리 좋습니다 소리 요쪽에 룸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키로수는 12만 3044kg입니다 12만 3044kg 자 성룡은 이제 지니랑 그래서 지니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후방카메라 잘 되고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조그맣게 크루즈 컨트롤 있고 프로토 에어컨도 달려있고요 여기 열선 열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양쪽 열선만 달려있습니다 통풍은 없고 아 차 진짜 깨끗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객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꼼꼼하게 보셨어요 거의 매물을 한번 경험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지 정말 꼼꼼했습니다 뒤에 열선도 달려있고 뒤에 시트도 사용감은 있지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2.0입니다 타이어 타이어도 뒤에 많이 살아있고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고객님 진짜 너무 저랑 식사도 하고 많은 얘기 나누었는데요 사업도 임대 사업도 하시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셔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데 치퍼렉스터를 하시려다가 이제 너무 커서 안 맞아가지고 요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도 깨끗하게 보시면 흠집난 것도 없고 이차 터보가 나와도 터보 수리까지 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경유차 터보 고장나면 엄청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뒤에 공간도 넓고요 로블레스 로블레스 이렇게 우리 고객님과 정말 기분 좋은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 때문에 좀 애 먹었어요 고객님이 전에 보험 사기단한테 한번 잘못 걸리셔가지고 전 이해가 안 가는데 2년 동안 금요일날 입원을 해서 월요일날 퇴원하는 그거는 1년 반인가 2년을 했대요 그래서 보험 수가가 엄청 올라가셔가지고 조금 보험비가 조금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차량 제가 언제든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저한테 오시면은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식 렉스턴 W 로블레스 출구 영상 마치겠고요 항상 우리 고객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함이 바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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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